불타는 장미단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. 아니 글쎄! 아니! 연기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. 오 마이갓! 왔다 왔다 왔다. 딱 저 촬영장 가니까 형이 굳었어요 그냥. 한 번 봐야 그렇게. 어떡해. 이거 되게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. 아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래가지고 꼬이는 걸 보려면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. 어 많이 잘 챙겨주세요. 오케이. 자 이제 경찰 들어올게요. 하러 가는 거예요? 나 못 가. 진짜 긴장되겠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 무서워. 형 이름 뭐였지? 서종국 씨. 서종국 씨. 아 미치겠다. 아 저 어떡해요. 저 못해요. 미치겠다 진짜 이거. 아까 연습한 대로 하면 되나? 아 나 진짜. 서종국 씨. 길을 해봐가지고. 미쳐봐. 나도 연습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자 리허설 하이. 큐! 서종국 씨. Lee procedure. 잠깐. 잠깐. 잠깐만